아니 제가 저기 그 309달러 때 영상을 찍었네 아 짜증나 360 아 아 진짜 아 금요일날 CGV 팔았어야 됐어 친구들한테는 테슬라 빨리 사라고 말하고 정작 나는 안 산 거지 제가 테슬라를 사야 되는데 안 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돈복이 없어서 저거 사잖아요 지금 기가 막히게 안 오른다 진짜 금요일날도 그 생각을 했거든 어제 친구 만나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돈복이 있다 없다 이런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하는데 실제로 있다니까 얘들아 너 살아봐 살아보고 한번 그것에 대해 통계를 한번 예를 갖다가 생각을 안해봐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간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길가면서 간판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근데 간판에 관심이 있으면 보이시가 하나가 똑같은 거라니까 그게 이제 복권인데 인간의 예지력이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따라 살 텐데 아니 이제 이게 6차원인가 7차원의 세계에서는 꿈과 현실이 차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천문학학기에서는 이 세상의 시뮬레이션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절차님 그 얘기 들었을 때 막을지도 않은 소리다 말도 안 되는 별 상상이 다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정해진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없어 그럼 말라 죽잖아 그치 정해진 결론이잖아 그치 이 나무도 물이 없으면 말라 죽잖아 그렇잖아 그럼 정해진 결론이 있다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결론이 있어요 술을 하루에 소주를 10배씩 먹어봐 그럼 알코올 중독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 필연적인 결론으로 인류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라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지력 인간이 예지력으로 알 수 있는 게 꿈이에요 꿈 제가 이걸 갖다가 처음에는 이제 제가 48장 갖다가 절대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 거에 대해 아예 그걸 안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믿질 않지만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48장 엄청 좋아요 근데 인생이 별로 순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꿈은 이게 현실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권에 당첨되는 게 그거예요 복권 당첨 때문에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복권 당첨 때문에 복권이 당첨되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 이번에 사건 반장이 나왔잖아요 그 어떤 여자가 꿈을 꿨는데 길을 가는데 앞에 황금색으로 된 나무가 있었어 그래서 과일도 황금이야 사과같이 생긴 과일이 그래서 그걸 하나 딱 따서 한입 딱 깨물었는데 안에 황금덩어리가 있는 거야 근데 그 꿈이 너무 선명해서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사건 반장에 나온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야 그 꿈을 내가 사겠다 해서 천 원 주고 삽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천 원 주고 샀다라는 게 중요해 천 원 주고 삽니다 그리고 즉석 복권을 사서 10억 1등에 당첨이 됩니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전에 한번 학계에서 조사를 했어요 통계를 냈단 말이야 복권 1등에 당첨되는 사람이 대체 어떻게 당첨되는 건가 궁금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전부 다 꿈을 꿔요 전부 다 꿈을 꾸는데 단 한 명도 저기 꿈을 안 꾸는 사람이 없는 거야 좋은 꿈을 80%가 용꿈입니다 제가 이거 자료 봤습니다 80%가 용꿈이고 19%가 돼지꿈이고 아 비슷할 거예요 좀 퍼센트는 다르게 기가하고 있겠지만 그리고 1%가 지금 뭐 사과나무처럼 이렇게 좀 특이한 꿈을 꾸는 경우에요 이거를 갖다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근데 제가 여기서 더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꿈보다는 자 인간이 예지력이라고 그래요 꿈이 인간이 예지력인데 인간이 뇌가 이제 현생 인류는 아직 지금 우주에 존재하는 암호 물질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로 인간이 예지력보다 그 꿈을 천원 주고 샀잖아요 남편이 남편은 그 꿈을 꾸지 않았잖아 남편이 그 꿈을 천원 주고 샀는데 인간과의 그 천원의 거래도 정형이 된다는 거야 이게 이게 핵심인 거야 이게 이게 그 천원이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야 인간과의 인간끼리 약속이잖아 그 천원 주고 뭘 산다라는 거는 인간이 만든 약속이잖아 그 천원 단위라는 화폐도 인간이 만든 거잖아 그게 적용이 된다니까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꿈의 꿈과 어떤 예지력을 비춰봤을 때 이 돈복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뭐냐면 우리가 뿐이대로 고른다라는 쉬운 말을 하잖아요 제가 요즘 살을 날린다고 표현해요 살을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거나 아니면 지가 누군가 내게 저주를 퍼붓은 거지 저 새끼 엿대라면서 그런 저주를 많이 살을 때려 맞거나 너덜너덜해지는 거지 인생이 그러면 그렇거나 아니면 조상 중에 한 명이 부모라고 해서 자식 다 뭐 잘 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할머니가 첫째를 엄청 좋아했어 옛날 할머니들은 첫째 빼고 나머지 자식도 아니잖아 첫째를 엄청 했는데 첫째가 만약에 다쳤어 그럼 둘째 셋째 넷째 전부 다 너희들이 첫째 너희 형이 저렇게 돼 있는데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냐 하면서 저줄래 그게 적용이 된다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제가 그런 쪽으로는 뭐 지금까지 영상 올리는 거 보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사실관계에 입박해가지고 하는 거지만 제가 그런 걸 안 믿다가 이번에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꿈이 설명이 안 돼 이 꿈이 이 꿈이 설명이 안 돼 이거는 지금 뭐 나의 생각이나 추측이 아니라 명백하게 통계로 나온 부분이잖아요 지금 한 명도 꿈을 안 꾼 사람이 없다니까 복구 당첨된 사람 중에 그래서 제가 돈복이 없다 자꾸 그러고 제가 이제 제가 2008년 2009년 그때부터 주식을 했거든요 저는 주식을 갖다가 기술적인 부분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인간 본성과 사회 현상에 대한 탐구를 들어가잖아요 테슬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 뭐 차트 보는 뭐 전문용어 1도 몰라도 돼 대선 전부터 아니 트럼프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많이 공유했고 기여했고 트럼프가 당선될 게 거의 확실시 됐었어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이제 잘못해서 그렇지 어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네 아 그럴 것 같아 했는데 그때 샀으면 더 좋고 그때는 혹시나 이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샀는데 어 트럼프가 당선됐네 아 그럼 테슬라 줄까 오르겠네 사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어 309달러 사가지고 지금 360달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거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이 10억 있었어 10억씩 다 샀어 이거 이게 무슨 기술적인 어떤 주식 용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인간 그 사회 현상에 이제 입각해서 종목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 원래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려고 하잖아요 정권이 바뀌려고 하면은 대선 전에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거는 다 그래요 봐봐 정권이 바뀌려고 하잖아요 그럼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떨어집니다 대선 당선 전에 봐봐요 주가 제가 그때 주식 샀습니다 그래서 이익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어떤 정권이도 들어 쓰잖아요 안정감 때문에 다시 주가가 올라요 그게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내려가지는 않고 한 5%에서 10% 내려갑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로 종목을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진짜 돈복이 진짜 살을 많이 죄를 많이 짓나봐 전생에 죄를 많이 짓고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진짜 애들 너무 놀렸어 걔한테 상처가 많이 됐나봐 나는 몰랐지만 그래서 살을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살을 맞는 기간이라는 20년 30년 그건 인간세계 기준으로 20, 30년은 아주 긴 시간이지 우주의 시간으로 따지면 찰납니다 찰나의 순간도 안돼 그걸 지금 뚜드려 맞는 것 같아 아니 지금 내가 보여줬잖아 아니 내가 TA항공을 갔다가 혹은 뭐 다른 종목 예를 들어 TA항공 말하는 겁니다 TA항공을 내가 뭐 한 달 가지고 있다가 팔고 나서 올라왔으면 말 1도 안 해 아니 그건 당연히 그렇지 내가 댓글 제일 많은 게 그거야 아이고 팔고 나니까는 오르네 그거 다 똑같은 겁니다 나도 그러시오 한두 달 가지고 있었고 6개월 가지고 있었어도 내가 말 한마디 안 해 그런 말 하지도 않아 몇 년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을 사서 3년 동안 안 오르는 거야 계속 쪼만쪼만하게 파도만 쳤다가 뭐 가끄만 올라왔는데 깜빡했겠지 뭐 이렇게 가다가 3년을 가지고 5년을 가지고 있다가 와 돈이 이번에 돈 누구한테 돈 줘야 되는데 돈이 너무 돈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된다 근데 손전은 안 된다 그래서 1% 남기고 딱 팔잖아요 TA항공 저 1% 남기고 팔았습니다 팔자 팔고 나서 이틀 후에 바로 올라 늘 이랬다 늘 이랬다 코스모 화학 코스모 화학 코스모 화학 코스모 화학 한 장 남은 게 있습니다 코스모 화학 포스코 DX 1000%까지 올라갔어요 저 팔고 나니까 1000% 가더라고 1000% 8천원이 8만원 갔다니까 내가 그거를 보면서 와 진짜 이거는 이럴 수가 없다 세상에 삼성중공업 얘기했잖아 예전에 뭐 삼성중공업 2010년도가 2014년도가 3년도가 4년도가 그랬는데 삼성중공업이랑 삼성중공업 우선주를 놓고 제가 삼성중공업 그때 이제 해운쪽 쪽에 그쪽에 삼성중공업 그쪽으로 호재가 터졌어요 그래서 어떤거 살까 고민을 하다가 삼성중공업 우선주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어떤거 살래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좀 안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와 그래서 두개 놓고 고민하다가 야 삼성중공업 사자 우선주 별로 안좋아 삼성중공업 샀어 물론 삼성중공업 또 오르긴 올랐지 7천 얼마에서 한 9천 올랐습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 똑같이 7천원 였다니까 내가 살 때 삼성중공업이랑 삼성중공업 똑같이 7천원 였다니까 몇십만원 오르더라고 와 진짜 그래도 제가 한장 사거나 안사잖아요 그럼 주가 겁나 올라요 진짜 한장이 아니라 소액 100만원 이하 소액 소액 사서 어떻게 되나 추이를 지켜볼까 하면 겁나 올라 하나오션 제가 하나오션 그거 저는 트럼프가 우리나라 조선업이랑 협력할거라는 말하기 전에 태무랑 우리나라 쇼핑 트렌드가 해외쇼핑 비중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쇼핑을 많이 하면 뭐가 수혜가 될까 아 그러면 물류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는거 많지가 않잖아 아 그럼 조선업이네 그래서 하나오션은 한장을 샀습니다 한장을 한장을 딱 사놨어요 트럼프가 당선되기 한참 전에 근데 트럼프가 딱 당선되고 하나오션 조선업협약에서 하나오션 십몇프로 지금 한장 사놨는데 수익이 십몇프로야 벌써 사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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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가 없다니까 이게 그래서 야 많이 그러면 이제 그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많이 사자 그래서 이제 아니 천만원 이상 천만원 이상으로 사잖아요 아 그럼 떨어져 내 트롯 내가 테슬라 사기가 지금 테슬라 내가 딱 사잖아 기가 막히 떨어질 수 있다니까 진짜 돈폭이 하도 없어가지고 진짜 저희 통찰력이랑 저희 뭐 이렇게 사리분별 늘력은 지금 주직에서 한 한 열배를 먹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아니 봐봐 아니 내가 사면 그렇게 된다니까 아주 그냥 그래서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죄를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를 가든 뭐 지금 연락되고 있는 뭐 모임에 친구들 많아서 야 내가 그때 너한테 그렇게 했었던 말 진짜 미안하다 모르겠다 한 명씩 다 사죄를 해서 살을 거둬드려야 돼 예전에 제가 하 가슴 아프게 했었던 그런 여자애들한테도 연락하면 안 되지만 그냥 이름이라도 적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미안하다고 사진이랑 이름 적어놓고 사죄라도 한 번 해야지만 이 살을 거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 지금 명확하게 생각나는 하 아 그냥 내가 돈 준다고 찾아갔잖아 1억 왜 안 받냐고 내가 찾아갔다니까 내가 1억 준다고 진짜 지금 뭐 주식만 이런 줄 압니까 부동산도 그래요 부동산도 참 어이가 없어 내가 진짜 제가 산 오산에 아파트 있잖아요 오산이 10년 동안 새 아파트가 지어진 적이 없어요 거의 10년 동안 오산에는 새 아파트 분양을 안 했다니까 그런데 아파트를 이제 팔려고 딱 하니까 와 그것도 초대단지 아파트 롯데캐슬 힐스테이트 2024년 3월에 힐스테이트 2랑 롯데캐슬 분양을 하는 거야 그 도시에 새 아파트가 10년 만에 그 큰 단지가 들어서는 거야 그리고 2025년 3월에 저기 한라비발디랑 또 뭐야 프리교인가 목당인가 그거 또 들었어요 대단지가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가 팔릴 이유가 있나요 평당보다 별 차이도 안 나 그냥 이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10년 동안 새 아파트 안 지어지다 갑자기 막 지어지고 물론 아파트는 이제 지어지기 몇 년 전부터 이제 알 수가 있죠 예정이라고 뜨니까 한 5년 전부터 뜨잖아 근데 그걸 잘 살펴보지 않은 제 잘못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돈복이 드릴 게 없어 얼마 전에 제 주변에 아는 동생이 한 번 찾아왔거든요 걔 이제 3년 만에 만났어요 3년 만에 그래서 내가 아 형님 요즘도 주식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하고 있지 지금 존내물 물렸었는데 미치겠어 그냥 저주받았어 막 그러니까 걔가 아 자기는 50% 정도 지금 이익이래요 그래서 여러 개 샀냐? 그러니까 아니요 종목 두 개밖에 안 샀대 그래서 아 그래? 야 뭐 샀는데 이렇게 올랐냐? 그러니까 아니 그거 두 개 샀대 그래가지고 야 그거 야 그거 그렇게 불렀어? 그렇게 샀어요 걔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아 그때 형님이 추천해준 거예요 두 개 이거 사면 돈 된다고 나는 그거 안 샀거든 와 내가 그런 거 보면 내가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하니까 형님이 그때 추천했고 내가 그거 추천했어? 형님이 그때 추천해가지고 사가지고 50%래 플러스 와 진짜 그런데 이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학자들이 남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된다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실제 자기가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 그 경우가 대부분이야 의사들도 대부분 담엘표예요 의사들이 담배가 흡연율이 되게 높아요 의사 흡연율이 그런데 환자들 오면 담엘표 많다고 그러잖아 할머니 무덤에 한번 찾아가고 진짜 사진이랑 이름 적어놓고 사지 한번 해야돼 여기다가 여기 파는 하나 좋아 진짜 그렇게 해야되는 것 같아 제가 지금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고민한 게 아니라 사야 되는 걸 알고 있다고 309달러 대서부터 살라고 했다고 지금 돈이 없다니까 지금 돈이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지금 기존에는 주식을 팔고 사야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지금 마이너스 60% CJCV를 이렇게 한 장 남기고 팔아요 한 장 남기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